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마인드빌딩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남편이나 아내, 애인 사이의 싸움이 많은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언어 능력의 차이, 내구조 차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갈등과 오해를 설명합니다. 또 배꼽 빠지는 실제 사연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마인드빌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대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세 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러면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 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없어져 버리는데 흥분하면은.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줘서 생일을 챙겨줘서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줘서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래갖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어이 그거 어이 어이 30분 동안 계속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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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 안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운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남자가 그게 시끄러워.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서 아무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웠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만마디만 해라. 만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만 5천마디 해라. 2만 5천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만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만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만마디만 하라고 해서 만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났어.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만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만마디 해요. 만마디 하고 저녁에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어.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금만 사면 되는데 다섯 끈이나 사고 정신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금우형 금우형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덧더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만 5천마디가 남아있는데 국더오라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마디를 해요. 10만마디. 10만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도. 그런데 우리 밥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도 말을 하니까 신경질을 하잖아요. 내가 인상을 딱 쓰면 자매님이 한마디 해요. 신부님 대꾸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들어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 되는 거야.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제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만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편이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찰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텔레비 소리가 크면 아빠가 한마디예요. 시끄러워. 텔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텔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막 통화하면서 텔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 어 저 여자 이혼했다 우리 나오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함께 시청한 인생강연을 보고 느낀 점을 마인드빌딩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연은 신부님께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차이와 남녀의 내구조 차이에 대해 재미있고 교육적으로 설명해 주신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연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연을 통해 저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말을 안 하고 여자는 말을 많이 하고 남자는 한가지 일만 하고 여자는 여러가지 일을 하고 부부는 말싸움을 하고 여자는 이기고 남자는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오해 하거나 다투 힘들어 하거나 슬퍼 하거나 화내 실망 하거나 포기 헤어지 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내구조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만마디만 하게 창조되었고 여자는 2만 5천 마디를 하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고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나니 저는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존중 이해하면 부부의 관계가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런 차이는 남녀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내구조와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믿고 타인의 생각과 행동이 틀리다고 비판하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로 타인을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강요하고 자신의 단점과 실패를 숨기고 타인의 꿈과 희망을 꺾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불행을 겪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공감하면서 칭찬으로 배려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빨리 알았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강연을 듣고 나서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저는 자신과 타인과 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와 성장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도움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런 법을 배운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하면 남녀의 사이가 좋아질까요? 남녀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행동은 다양하고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남녀간의 사이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상대방의 장점이나 노력이나 성취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요구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공감하고 상대방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상대방의 꿈이나 목표를 지원해주세요. 상대방과 자주 소통하고 솔직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해주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피드백을 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끊거나 비난하거나 비웃지 마세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세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비하하거나 협박하지 마세요. 상대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장소에 함께 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이나 서비스를 해주고 상대방이 기억하는 날짜나 이벤트를 축하해주세요. 상대방과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나누고 상대방과 웃고 상대방과 놀고 상대방과 휴식을 취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남녀간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황신부님의 남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제로 느낀 점들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법도 댓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으로 스며들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인드빌딩 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